클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단입니다. 차이게임스의 매혹적인 제목인 그란블루 판타지 릴링크는 RPG 장르의 흥미로운 확장을 보여줍니다. 하늘을 찌르는 광활한 그란블루 판타지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 이 게임은 모험과 동지해가 풍부한 이야기를 엽습니다. 플레이어들은 떠다니는 섬들을 탐험하고 고도의 전투를 하면서 서사적인 여행을 시작합니다. 모바일 전작의 전설에 깊이 뿌리를 둔 이 이야기는 돌아오는 팬들과 신규 유저들 모두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세심한 장인정신으로 유명한 사이게임은 매력적인 게임 플레이와 놀라운 영상의 독특한 조화로 릴링크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전투 시스템은 유동적이고 역동적이며 흥미진진한 전투와 이야기 중심의 탐험 사이에서 매끄러운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토리와 게임 방식의 이러한 매끄러운 통합은 매혹적인 우주를 창조하기 위한 사이게임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란블루 판타지 릴링크는 협동 플레이에 대한 강조로 두더집니다. 멀티플레이어 측면은 팀워크를 장려하여 게임 플레이와 내러티브 경험 모두의 깊이를 더합니다. 이 기능은 게임 스토리 내에서 그리고 플레이어 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게임의 핵심 주제를 강조합니다. 그란블루 판타지 릴링크는 단순한 게임 이상으로 게임 내에서 매력적이고 시각적으로 놀라운 서사가 풍부한 RPG를 개발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모든 전투, 모든 만남, 모든 순간이 확장적인 하늘을 향한 모험으로 나아가는 단계인 세계로 플레이어를 초대할 겁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백만 구독자의 첫걸음 함께 동행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미스터 회단이었습니다.